7번 강도율 7인 사업장에서 한 작업자가 평생 동안 작업을 한다면 산업재율이나 근로 손실수는 며칠로 예상되는가 했습니다 강도율이 7을 주어줬습니다 이걸 직접 구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어렵게 문제를 출제한다면 그러면 강도율 곱하기 해서 평생 근로시간이 다른 10만으로 하라고 나와있네 이 말은 없더라도 우리가 10만 시간을 사용하면 됩니다 다른 12만이나 다른 조건이 있으면 그걸 쓰고 그렇지 않으면 10만, 지금은 10만을 쓰라 했기 때문에 10만 다음 강도율이니까 천으로 나눠줘야 되죠 만약에 환산 빈도율 같으면 100만으로 나눠줍니다 빈도율 곱하기 해서 이렇게 약분이 되고 100이니까 700이 되겠네요 간단하게 계산이 됩니다 700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환산 공식을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어떻게 나올 때 한 작업자가 평생 작업한다는 말이 나올 때에 사용한다 그랬습니다 날짜를 물으면 환산 강도율이 되고 권수를 묻게 되면 환산 빈도율을 사용하면 되겠죠 8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 위험 방지를 위한 방어 조치가 필요한 기계기구가 아닌 것은? 유해 위험 방지 조치가 필요한 것 딱 보기만 봐도 일단 뭐다 하는 게 감이 나오죠 또는 이렇게 문제를 내지 않는다면 다르게 문제를 어떻게 낼 수 있다 그랬습니까? 양도 대여 또는 설치 진열 할 수 없는 경우 방어 조치를 하지 않고 여기에 해당되는 것 이렇게도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이렇게 나오는 말이나 유해 위험 방지를 위한 방어 조치를 필요한 기계기구는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초기, 원심기, 지게차, 금속 절단기, 공기압축기, 포장기계 이렇게 정리하시라고 그랬죠? 아주 중요하다 했습니다 예초기 들어가고요 지게차도 들어가죠 금속 절단기 들어가고 금속 탐지기가 왜 여기서 나옵니까? 잘못된 내용이죠? 금속 절단기, 공기압축기, 포장기계 전체 내용을 알아두시고 이왕이면 방어장치까지 어떤 방어장치를 해야 되느냐 같이 알아두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공포하는데 날 회전, 헤드 빼기 전, 후 안전하게 날 앞방으로 구동해간다 이렇게 외우시면 된다 했습니다 날 접촉 예방장치 하는 게 있어야 되고요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 그리고 날 접촉 예방장치는 똑같다 그랬습니다 헤드, 가드, 팽, 레스터, 전조등, 후미등, 안전벨트 하는 게 지게차 좀 많습니다만 알아두셔야 되죠 공기압축기, 압력 방출장치, 구동부 방어 연동장치라는 거 포장기계에 필요합니다 이렇게 묶어서 같이 하시되 출제빈도는 이 기계를 묻는 게 방어장치를 묻는 것보다는 월등이 좀 더 많이 출제빈도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같이 알아두는데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9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 표지의 색채와 사용 사례의 연결로 틀린 것을 선언했습니다 안전표지에 관한 건 아주 중요합니다 검지경고 지시 안내부터 해서 출입금지까지 해서 전체 안전표지에 관한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란색은 경고표지에 해당되는 거죠 검은색 기본 모형에 색깔이 두 가지가 들어간다 그랬죠 기본 모형도 검은색이고 관련 부음 및 그림도 검은색입니다 둘 다 똑같고 바탕이 노란색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노란색은 화학물질 취급 장소의 유해 위험 경고 이외의 위험 경고 맞는 내용이죠 그럼 화학물질 취급 장소에서의 위험 경고는 이걸 사용하는 거죠 말은 뭐 그래서 기본 모형은 빨간색을 사용하는 것이고 관련 부음 및 그림은 검은색을 사용하고 바탕은 무색 이렇게 사용한다 그래서 기본 모형이 빨간색이 검지와 똑같다 그랬죠 검지도 기본 모형 빨간색 바탕은 흰색을 사용하고 관련 부호나 그림은 마찬가지 커먼색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묶여서 문제가 잘 나오기 때문에 꼭 기억해야 된다 했습니다 파란색은 특정 행위 지시 및 사실의 고지인데 보호구 착용을 지시하는 거죠 맞는 내용이고요 빨간색은 화학물질 취급 장소에서의 유해 위험 경고 맞는 내용이죠 빨간색은 검지도 되지만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같은 빨간색입니다 녹색은요 정지신호, 화학설비 메커 장소에서의 유해 행위에 검지는 뭡니까 검지에 들어가는 거죠 빨간색으로 들어가줘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죠 안전표지에 관한 것은 안전표지 거림부터 해서 또 색도 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꼭 정리를 다시 한번 하셔야 됩니다 10번 재해의 발생 형태 중 다음 그림이 나타내는 것을 서원했습니다 단순 자극형이죠 집중된다고 해서 집중형이라고 했습니다 연쇄형은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렇게 되면 재해가 발생하면 연쇄형인데 이런 것도 연쇄형이죠 같은 연쇄형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두 개가 한 대 섞이게 되면 복합형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한 줄로 가면 단순 연쇄형이고 두 줄로 가면 복합연쇄형이고 연쇄형과 단순 자극형, 집중형이 섞이면 복합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단순 자극형 또는 집중형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11번 생체 리듬의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야간에는 이거 할 때 수염은 야간에 자란다 해서 야간에 증가하는 걸 알아두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외에는 다 그러면 뭡니까? 야간에는 감소하죠 야간에 증가한다는 것은 자동적으로 주간에는 감소하는 걸로 들어갈 수 있겠죠 주로 우리는 수분과 염분 양에 대해서만 이렇게 암기를 했는데 여기 해당되죠 수분과 염분 양은 주간에 감소하고 주간에 감소하고 야간에 상승한다 맞는 내용이죠 나머지 체온, 혈압, 맥박수는 주간에 상승하고 이거 반대죠 주간에 상승하고 야간에는 감소한다 맞는 내용이죠 야간에는 말초운동 기능이 증가하는 게 아니죠 이게 잘못됐습니다 야간에는 많이 피곤하죠 피로를 느끼는 자각정식이 또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야간에는 체중도 감소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이 내용 중심으로 나왔는데 조금씩 다른 내용이 섞여 나오니까 야간에 해당되는 것들 조금 더 관심 있게 봐두셔야 되겠죠 12번 무제운동을 추진하기 위한 조직의 세기지동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최고 경영자가 있고 그 다음 중간에 관리감독자, 라인화 철저가 있고 맨 아래 근로자들은 집단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집단, 소집단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팀으로 구성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 기둥 3개가, 이 요소가, 3개 요소가 잘 갖추어져야 무제운동은 성공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최고 경영자의 경영자에 들어가고요 소집단 맨 아래 근로자들의 모임을 얘기하는 거죠 자주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고 라인, 중간 관리감독자를 얘기하죠 라인 관리자에는 안전보건의 추진이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전 총업원의 안전요원와는 전혀 무관한 내용입니다 자 NORM 500 ... 감사합니다.